네, 안녕하십니까. 무속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확단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신개념 무속인 토크쇼 신드레지의 특별 MC 이종규입니다. 아이, 특별하다. 특별하다. 특별해, 특별해. 저는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알면 알 수 있을 곤돌같이 따뜻한 여자 김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시원한데? 네, 오늘 여름 특집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6개, 3개, 통깨, 백마장군입니다. 6개, 3개, 2개야. 시원하시죠. 오늘 시급 모델 같아요. 6개, 3개, 통깨. 2통, 2통, 승리, 허공의 백마장군. 아, 좋네요? 그런 느낌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드레지의 터줏대감 성령인 씨를 대신해서 오늘 특별 MC로 오셨어요, 이정규 씨가.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혹여나 가물가물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그렇게 하시네요, 오자마자.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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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이렇게 유행어 있으면, 딱 떠오를만한 유행어 있으면 좀. 아, 그렇죠. 유행어 뭐 알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듣고 싶으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망하지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키는 우리 하정의 너는 정말 장례끄리기.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동규 씨 유행어 들으니까 딱 알겠어요. 동규 씨, 신드레지의 MC로 오셨는데, 오늘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아, 각오가요? 일단 뭐 제가 타이틀은 좋아요. 특별 MC, 하지만 이게 뭐 전문 용어로 하면은 그 뭐 황영진 떼빵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률 잘 나오든 말든 저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잘 나와야죠. 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감독님이, 어, 황영진보다 제가 더는 안 돼?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또 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속인 토크쇼, 신드레지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레지의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무속인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수부인당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청량하세요. 네, 파랗게 아주. 자, 그리고. 다음은 백화신당님. 백화신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신령님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백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부적선녀님. 안녕하세요. 경상안도 양산, 양산학원 통도사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제자, 부적선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홍물사님. 안녕하세요. 천호동에서 신의 제자길 가고 있는 용홍물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정말 이분들이 용암무당인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름하여 리얼무당 테스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명도 좀 많고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내가 좀 고집이 센데 다혈질적인 성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사가 원만하지 않겠죠?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갑자기 쭈바죠. 아이처럼 내중심적인 그런 성격이 되나서 개성이 너무 강하시다, 여자가. 그래서 결혼은 조금 늦게 하셔야 되는 상황. 한 서른, 둘, 셋은 넘어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소신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걸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못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여자의 삶을 싫다 해요. 여자의 삶이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신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예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성분이시지만 성정 자체는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자 같은 의리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관운이 앞선다기보다는 이분은 영업장사 사업운이 앞서세요. 그래서 장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자기가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기가 1인자가 돼서 오너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고 일과 사랑이 있다면 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자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친구 같은 분은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하는 거를 잘 이끌어줄 수 없는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분은 그냥 꼬꾸라질 수 있는. 마음이 원래 천성 자체가 열이기 때문에 남자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하시고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 주체를 좀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일단 성격이. 내가 이제 한 번 화가 나면 감정 주체가 잘 안 된다. 원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느껴봤을 때는 배우자의 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혼은 한 30세가 지나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30대 중반, 35세, 36세를 지나서는 결혼에 대한 배우자를 한 번, 두 번 정도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밖에서 활동적인 직업을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43세, 제가 봤을 때 43세 그때 수술수가 한 번 있을 것 같고 큰 사고수가 한 번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업 구성상에 있어서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동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남한테 뭔가를 빌려줬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적으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히스테리나 노이로제 같은 게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고 심혈관 계통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다는 거 고집과 아즈비스에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 경청을 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혼운에 있어서는 지금 혼인문은 열려 있어요. 삼재라고 하지만 혼인문은 열려 있지만 조금 늦은 결혼이 본인한테 더 좋고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분은 말년에 성공하시라는 사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의식주로다가 식록을 타고 나오셔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나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인자입니다. 완전 선생님들 영상을 봤고 나서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영상이 뜨자마자 계속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네 분이 다 어쩜 이렇게 저는 처음 했거든요 정말 어쩜 네 분 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셨는지 진짜 저를 한 몇 년 이상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역시 신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만 보시는구나 또 전사 봐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깜깜한 남자예요. 깜깜 깜깜 그래서 정말 30세기 반찬이 다 다른 반찬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남자. 어머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사귀다 보면 깜깜함이 아주 그냥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남자이시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말씀때문에 못 가겠다. 제가 날 좋아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하시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또 우리 백화신당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속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결혼은 할 수가 있으세요. 결혼을 내년아. 네. 한 2년 정도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네. 그래도 좀 연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우리 국수 먹나? 내년이면 저 황갑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드셨어.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갓갓하고 반찬에 까탈스러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가져온 거 아니네. 큰일 났다. 자 우리 명예별 교육사님. 진행을 하고 계시는 네. 이종규 씨. 이종규 씨께서는 저도 명찰 하나 주세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한번 더 해. 이종규예요. 재치있게 네. 많은 여자분들은 네. 재미스럽게 친구처럼 애인처럼 네. 이렇게 가시는데 있어서는 잘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작 내 짝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 어? 좀 쉽게 얘기해서 대시를 아. 못할 것 같아요. 장난스러움 때문에 그 진지한 면모만 보이신다면 네. 가시는데 있어서는 크나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지한 면모만 보이시죠? 네. 기본적인 걸 갖춰놓고 장가를 가신데 네. 근데 조건은 좀 까다로우신 건 맞아요. 제가요. 일단 기준은 쭉쭉 빵빵이야. 기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자가 머릿속이 비면 안 된다 해서 네. 우리 종교수가 좀 가리는 게 좀 예사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을 당장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 부분은 나를 포장하는 부분이다. 나를 보이기 싫다. 자존심이 세서 네. 내가 웃고 지나가는 것들 남이 보는 게 싫어. 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세요. 네. 근데 현재 자존감을 회복한 다음에 네. 지금 한 2, 3년을 놓고 보면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 나가고 네. 잘 되시길 바래요. 어떠실까요? 잘 본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장가 이래 가겠어요? 난 끝났어.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상담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욕수부인당님 신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때 당시 한 23쯤 됐을까? 어린 친구였어요. 엄마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허리가 다 굽었어. 90 먹은 할머니처럼 땅에 닿아요. 웬일이야. 왜요? 그랬는데 너무도 딱한 건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별수가 있으셔서 아빠는 또 사고 수가 있으신데 혹시 사고 당하신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벨트에 손이 말려서 감겨서 반쪽이 나가는 게 보인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두 보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우러 나서 자손이 그렇게 몸이 굽은 거야. 굽은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부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기술적으로 마음이 항상 걸리는 거야. 진욱이 같은 거를 못 해드려서 그리고 그걸 내모시는 걸 함부로 모셨던가 봐.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빠가 사고가 그렇게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반쪽이 다 갈려서 돌아가셨어. 근데 자손이 할머니처럼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아프잖아요. 실음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동 때 그 일을 하고 삼일정성이 됐는데 그 친구가 눈도 멀었었거든요. 한쪽이. 근데 다 꼿꼿이 서가지고 안경을 딱 쓰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어머. 지금도 너무 희열이 느껴지고 그 생각. 제자일 가는 게 그 기억이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중생구제가 바로 중생. 이게 중생구제. 그럴 때 이 무담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뭐 민간인들은 또 무석인들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정말 예쁜 마음으로 예쁘게 살아가시는 모습하고 무석인들이 더 많다는 거. 네. 그럼요. 우리 용궁 불사님. 저희 집에 이제 신도가 네.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분인데 나이가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게끔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에 네. 이제 조그맣게 정성을 들여서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수가 나온 게 네. 올해 봄에 3, 4월달에 네. 결혼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이 나오셔서 네. 결혼은 하기는 했어요. 조상에 합의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염타고. 근데 일을 하는 도중에 여기는 아가씨인데 네.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번 실패를 했다든지 네. 안 그러면 이혼이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가 남자가. 남자가. 이 상대방 배우자가. 남자가. 그 말이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놓고 신랑이 운동 가는 틈을 타서 네. 가방을 뒤져보니까 네. 이혼한 건 이혼한 건데요. 아. 이혼한 건 이혼한 거 같은데 아. 딸이 큰 애가 있는 거예요. 아. 중학교 정도 되는 애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생일 편지를 네. 아빠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 편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그 여자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한 달 되고 나서 신혼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그거에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공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호족 등본을 띄워보든지 혼인관계 증명서 아니면 호족 초본을 띄워봐라 네.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했으니까 네. 자기가 그냥 감당을 하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지금 마무리된 일이 있는데 이 신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찝찝하시지 찝찝하면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네. 다음은 부조선저님 어떤 장사를 크게 하시는 이제 여자 사장님인데 네. 애동 때 신당에 오셔서 이름 가족 이름을 다 넣고 네. 제가 점사를 보고 있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내 비위에 뒀어요. 이렇게 주무실 때 깰 때까지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한 30분 정도 푹 자고 나왔다면서 그러더니 가셔요. 약간 점 안 보고요? 전부도. 점을 보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그냥 가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연달아 3, 4일에서 오셔서 똑같은, 자기가 우리 신랑에 온 걸 기억을 못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신의 병이 발동을 할 적에 제가 찾아가서는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했어요. 못 잊는 것이 어떻게 한 집에 와서 잠까지 잔 거를 신락을 떠나서 기억을 못하는가. 그리고 나서 점차 좋아진 것이 그것도 꼭 구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이 저도 정말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지막 백화 신장님. 최근에 저희 신당에 저를 저한테서 예전에 점을 봤던 분이신데 황당한 모습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 6개월 전에 점을 봤던 건데 자기 부부랑 남편분이 사주랑 둘이 아기는 없는데 그때 6개월 전에 제가 점을 봤러 왔을 때 신랑이 오래 살면 1년이고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당시 나갈 때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분이 얼마나 나가면서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는 출입문에 나가는 게 다 되고 본인이 무성인들이 말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래요. 나갔던 때 올해 3월 8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진짜 제가 그때 당시 내가 점을 본 거지만은 자신도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신령님의 원력에 대해서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믿거나 말거나 꼭 기억을 하고 남편을 좀 챙겨져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3월 8일 장을 치르고 저한테 다시 궁금해서 온 거예요. 다시 봐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 있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아 내가 점을 뭘 잘못 봐줬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렇게 맞췄다는 거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제사지만은 놀라가지고 지금도 그 점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되게 뭐 점을 볼 때 보면 좋은 것도 잘 맞추지만 나쁜 걸 더 잘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뭐 겁박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안 좋다 잘 챙겨라 이럴 땐 꼭 잘 챙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주제로 한 번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오늘 특별히 남량 특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더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바로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진짜 귀신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적 선녀님. 기도를 아침에 새벽 3시? 그 정도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지인 한 세 분하고 제가 운전대를 팍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왜 갑자기 운전대를 놀래게 꺾냐고. 네네. 제 눈에는 저쪽에서 남자가 노숙자처럼 식어먹고 머리도 헝클어져서 떡져있고 막 이렇게 막. 떡져있고. 이제 신발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서 쫄룩쫄룩 하고 내려오는 걸 피한다고. 피한 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자기 놀이만 보였구나. 또 거기에 놀란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네. 차도를 자꾸 오니까 내가 피한 거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가 못 볼 걸 봤구나. 실제로 겪은 귀신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녹수부인당님. 네. 이 군복을 입었어요. 꼭. 근데 하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잠을 제가 못 잤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불을 켜고 자고 이랬는데. 꼭 그 시간이 되면 삐그덕 소리가 나요. 삐그덕 이러면서 문도 열고 그런 소리. 기분이 나쁜 소리를. 근데 그때 당시의 느낌에. 아. 진짜 또 시작됐다. 그게 너무 반복이 돼서. 그거를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요. 이불 속으로? 네. 이 반신이 여기만 있어요. 하체는 없고. 그 이불이 있잖아요. 그 테레비 보면. 이불이 귀신이 오면서 이게 자연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염력이 있었다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섬찟한 거야. 옆에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그리고 뜬 눈을 새고. 아침에 이제 병든 닭처럼 그러고 있다가. 눈은 이래가지고. 닭을 썼고 입을 썼고. 강해가지고. 그리고 간신히 한두 시간 자고 나잖아요. 쉴 거 어쩌고 그러면 저녁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내놨어요. 누가 와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계약 날짜에 이사를 못 온다는 거야. 왜요. 사정에서 돈이 안 생겨서 돈이 안 빠져서. 자기 나가지 말라는 거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털을 알고 봤더니 거기가 공동묘지 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밀고 집을 지었던 거더라고. 깜짝 놀라서 지금도 제가 이제 밑에 지방을 가면 거기는 가기가 싫어요. 친구도 있는데. 꼭 털을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옛날에 공동묘지 있었던 거 아니죠? 이러면서. 그게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2년을 딱 채우고 한 두 달 정도 더 있으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재개발이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럼 딱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 딱값이 올라서. 올랐겠죠. 거기에 지금 대단해요. 거기에 소사지구라 그래가지고. 소사받고. 잘 맞네요. 그럼. 그 귀신 센스 있다. 센스 있죠. 하이 실종이잖아. 하이가 없어요. 근데 군복 입고 들어와 봐요. 겁나게 무서워 2년 동안. 어 그랬구나. 다음은 우리 백화신장님. 네.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그 동네에 잘 아시는 이모네. 엄마가 돌아가셔서 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고향이 이북이다 보니까. 그날 이제 그 있는 3일. 이북이구나. 네. 3일장을 이제 하는 게 사장 문화가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데. 집에다 이제 그 시신을 모셔 놓고 이제 했던. 수치면서 제가 사실 본 거거든요. 어릴 적에 마음이 무섭고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집을 얻었는데 그. 사실 제가 본 모습은 그냥 이제 관 속에 있는 것만 그냥 인사를 드린 거. 엄마 따라서 뒤에서 봤던 적만 있는데. 제가 그 행사장에서 나와가지고. 네. 나오는데. 안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말하면 수위겠죠. 그런 걸 입고. 내 이게 목덜미 뒤에 이제 뒷덜미를. 잡아. 네. 나 진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때 기억에 충격이. 그때 제가 너무너무 컸어서. 제가 그때 아마 엄마랑 따라서 병원을 되게 많이. 그때 제가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나의 목덜미를 딱 잡는. 잡아요. 네. 흰 거를 입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왜 제가 이제 그때 신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보였던 건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오릴 마음에는. 나오면 잡고. 나오면 잡고. 아니까. 무서웠겠다. 제가. 그 안에 관성이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애니까 뭐고 벌 수가 없고 한 건데. 어찌했던지 간에 지금 장례판 기신이 장난이었다고. 전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있어서. 네. 그냥 말을 해도 싫은 정도. 장례식장이라는 것 자체도 싫은.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당을 하고 있을지. 그렇게 싫어하는데. 무당을 하고 계신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백화신당님이 이북에서 오셨다고. 말투가 약간. 그래서 약간 억양이 있어요. 그럼 북한의 그 무당이랑. 지금 남한의 무당이랑도. 달라요? 아. 좀 사보는 거는 이제 같고요. 네. 좀 다르다면은.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뭐 땅을 뭐 실수가 없어요. 이제 없고 하니까. 그리고 그 땅이 우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가만히 멀리 보고.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국보다는 이제. 비는 거. 예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것만 좀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영국물사님. 야간자락습 하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치는 거예요. 제가. 그 땡땡이 쳐서 이렇게 했구나. 땡땡이 치려고 나왔는데. 네. 중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아픈. 쓰겠다고. 핑계대면서 친구랑 둘이 나왔어요. 저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네. 고득여 갖고 같이 나왔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한 20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야간자락습 2교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가 산 중터계가 있어요. 전라도나 그래서 그래플라. 네. 친구랑 교문을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갔는데 앞에가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 앞에 앞에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우리 멀쩡하게 안 아픈데 뒤에서 이렇게 막 탁탁탁 그러고 얘기하면서 가는데 선생님이 알면 그러니까 좀 아프다고 좀 신용 좀 하라고 아픈 신용 하라고 그러면서 괜히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을 불러가면서 놓고 이제 계속 부르는데 뒤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앞에 가신 선생님이. 뒤를 안 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갔어. 근데 밑으로 내려가려니 괜히 찝찝하고 선생님은 반대 방향으로 산 중턱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제대로 하고 가야 땡땡이 짙다는 느낌이 없겠지 그러면서 친구랑 둘이 이제 선생님을 뒤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이 계속 앞만 보고 이 간격이 유지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떡하니 홀렸나 봐. 달려가면 저희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앞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걸어가도 그만큼이고 앞에가 계시고 거기에 산 중턱에 가다 보면 묘가요. 딸랑이 이렇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당처럼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서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열고. 근데 저희가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제 정신들이. 무서웠겠다. 그랬고 보니까는 한밤중에 산 중턱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웠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떼었다 달린 거예요. 떼었다. 떼었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저를 부르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뭘 봐.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발 한짝 벗어지고 그래도 그냥 막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귀신한테 홀린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대로 귀신한테 한 번 홀렸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늘 귀신 얘기 너무 재밌다. 저 같은 경우는 귀신 얘기는 특별하게 없거든요. 아까 내가 옆에 진짜 귀신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있어 없어요. 여기 뒤에. 이때잖아요. 아까 서로 귀신을 했죠. 어떻게 처녀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이. 만나볼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죠? 한참 기다렸어요. 바로 점사 실력인데요. 이번 코너는 시청자의 고민과 함께하는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신점 테라피 코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배우자 사주를 같이 받아 봤는데 이 분하고는 결혼을 해도 무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남자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시계에게서 흙 속에 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진가가 발휘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 속에서 나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먹고 놀자라는 생각만 없으시다면 이 분하고 결혼하셔도 좋고 이 분 사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과 펜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가 되어 있는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다른 여자분들을 이렇게 자꾸 만난다거나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무리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 분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살해자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분은 고집이 고집스럽기도 하지만 놓고 봤을 때 올고든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의 성격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면 서로가 배려하시면서 가신다면 흔한하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삼재도 아니고 아홉수도 아닌데 안 좋다는 거죠.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상문이 먼저 들어오세요. 상문은 내가 초상이 난다든지 상복을 입는 것 그래서 애군 액살이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고 이제 무당들이 제일 흔하게 말하는 게 구설의 관제인데 그 흔한 게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 배반수도 들어오고 건강도 허리 밑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해라. 이 분은 사주에 고깍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뼈가 부러지든지 삔다든지 원래 이렇게 살이 들어오고 충이 들어오는 해에는 이 분이 올해 내년에는 살이 들어오고 충이 들어와요. 그 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깍살 무슨 이 분은 그러고 형사를 깔고 계세요. 관제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올라와서 조금 고민이 되는 형국인데 굉장히 이 분은 몸을 사려야 되는 분이세요. 올해하고 내년은 변동 이동수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한들 그나물의 그박 이 분은 좀 제가 계속 안 좋은 말만 하게 되는데 천고살까지 있어요. 하늘천에 높을 곳자. 그러니까 항상 외로운 거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하고 친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고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을 몰고 온다고 제 자신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눈물이라도 흘려서 내 안의 거를 조금 소멸을 시키는 것이 올해 내년 수전을 좀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시고 나는 된다 하고 하루에 세 번만 외쳐주시면 안 될 일도 되지 싶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천이 더욱이 외로운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되거나 혹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다 가다가 잘 안 마음과 뜻대로 안 되면 결혼에 대한 포기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롭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혈질적인 데가 있다. 성량이 그런 적인 데가 있고 내가 누구 밑에서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은 못한다.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 성공에 운이 있다면 일단은 이분도 거의 40대를 다 가서 40대에 다 이르러서 한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그 30대에는 특히 20대나 30대에는 내가 원하고 서운하는 건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아직 결혼이라는 과정을 빼고 동거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아보고 좋고 싫음이라든가 확인된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니어서 동거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조금 이제 위험한 거는 이 친구들이 한 번 고비가 있어요.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7까지 잘 넘어야 된다. 그래야 그 후에 결혼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헤어지려는데 헤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남자의 성격을 놓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이야. 많이 참아주다 폭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이 남자 성격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관운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아가셔야 그분하고 사실 수 있다. 성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두 분이 다. 그래서 동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뭐 서른 둘 아니라 셋. 뭐 서른 세 살을 넘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더 먼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살아가고 있고 동거를 하고 계시지만 서른 둘 셋 넷 다섯.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내할 게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많은 걸 감수할 수 있고 그 양반을 믿어주고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세요. 언제라고 할 거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시다가 나도 고민이 있고 답답한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로 나가는 이 메일 주소로 생년월일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연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속이 탁 후련해지는데 탁 후련해지는데 여기서 또 우리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의 영어맘을 직접 확인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의 살해자를 모시고 선생님들의 정사실력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특별한 살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 나와주신 네 분의 선생님의 정사실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살해자가 나왔는데요. 저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혜리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맘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생년월일 말고는 아무 정보도 드리지 않았어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먼저 이 가면을 쓴 상태로 기운으로만 선생님들이 느껴지시는 점사를 봐주시고요. 가면을 벗고 한 번 더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사를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연궁물사님. 네.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주를 안고 있습니다. 꼭 저희 같은 사주라고 해서 다 가시지는 않아요. 이 길을 가시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놓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가시려면 남 밑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단독 일, 사업을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 맞고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가 되었든 부모님이나 형제가 되었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많이 부시를 많이 하고 가시고 그러시면 이 기운을 면해 갈 수 있다. 그러시네요. 네. 알겠어요. 우리 부정선 형님. 턱선이나 귀 이런 데 봤을 적에 관상을 봤을 적에 굉장히 복스럽게 생기셨고 손끝에 재주가 많으시고 머리가 영특하세요. 그리고 17, 18세부터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 머리도 있지만서도 비즈니스적인 머리 그리고 여자 상대하는 것보다는 남자들 속에서 남자들이 하는 직업 이런 걸 당당하게 정말 자기 꿈을 펼쳐가면서 할 수 있는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영특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주에 영맛살이 흔하디 흔한 영맛살이 있다 보니까 기동력 있게 쉽게 말해서 돈복이 가는 걸음마다 있는 분으로 저는 보여지고 인덕이 있어서 나의 부모나 형제보다는 밖에 사회에서 맺어진 인연에서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보여지고 괜찮은 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래가. 미래가. 네. 우리 녹스 부인당님. 이 친구가 오가는 천과원이라고 해서 나랏밥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 내 어린이집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해서 학업할 시절에 10대를 놓고 보면 방황이 드신다. 그런데 내가 여자 사주 팔자로는 좀 힘이 들다. 현대에 살아가기는 좋은 사주예요. 왜? 여기저기 깨진 사주가 있어도 내가 노력하는 게 있으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해오 년에 내가 마음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서글프다. 내가 방황이 되었던 시절들이야. 작년제작년을 놓고 보면. 내가 물욕이나 성공의 욕이 자존감도 높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이만큼 내려놓고 가시는데 오늘 수트도 이렇게 나오셨잖아. 내 자존심 상 이렇게 안 하지. 그렇죠? 해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 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참고 가시고 인내하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직업관을 놔놓고 서른일곱부터 놓고 볼 적에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 영마로 돈을 벌어라 했어. 연애의 사주가 있고. 아니면 금전을 모아갈 수가 없어요. 풍파가 들어. 내 사주 팔자에서. 거기 부분의 이별수도 들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르고 낮출 땐 낮춰야 된다. 올해 무슬련에는 크게 빛을 볼 수는 없어요. 올해 무슬련 들어서서.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공을 들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상반기까지. 하반기부터는 빛을 본다고 그래. 내가 재주가 많은 친구야. 근데 지금 중도에 가다가 끊겨있는 상황. 정확한 목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 그래서 슬퍼. 다음은 백화신당님. 만 사람들한테 만에 이제 누구를 가르치거나 내 얼굴을 내세우면서 살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나 내 운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상대로 내 얼굴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정면에 나서서 누구를 가르치면서 상담을 하거나 말을 걸어먹거나 이런 쪽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치대는 사주팔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5세 지나서. 35세 지나서는 좀 운이 열리지만 배우자로 인한 운 같은 경우에는 39세 정도에 들어오면서 한 번 거력을 치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해자님이 가면을 벗고 제대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0대 때 힘든 일이 있었다는데 원래는 사실은 가수 준비를 하고 잠깐 그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접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라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준비하시다가 접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 18살 때 사실 대학 가요제를 출전을 하게 되면서 한국을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회사들을 오가면서 걸그룹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신생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 하던 약간 미투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서 첫 공식적인 음악방송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 멤버들을 다 데리고 야반노주를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꿈이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아팠구나. 원래는 가면을 벗고 또 점사를 한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 다 해야 돼요. 지금 다 맞춰가지고 다 맞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붙으실 거 있으면 아니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거예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인간미도 있고 사람들 간에 의리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제작기를 가지 않아도 사업을 독립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만서도 자기 속마음을 남한테 잘 말을 안 해요. 자기 본인 성향이 그렇지만 놓고 그 마음을 놓고 이제는 천천히 털어내는 얘기를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결혼 운에 있어서는 조금 늦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단 하나 본인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놓고 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년으로 갔을 적에 내가 뭔가에 지병이 생겼을 때는 크게 몸에 칼자국을 남기라고 상처를 남겨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 건강에 있어서 조금 젊어서부터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몸을 좀 챙기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도적선 형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뵀을 적에는 지금도 하시는 일을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귀인이 또 붙어서 이렇게 그리고 본인 사주는 일과 사랑이 있을 적에는 일이 우선이에요. 이제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본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일에 지쳐서 길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아 저기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붙이려고요. 보니까 예민한 친구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4차원이라고 할까? 나만의 세계? 그렇죠? 네. 도라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점을. 어머 교양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슴속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처럼 화가 들어있어. 자꾸 가슴에서 열기가 쳐올라요. 그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좀 스트레스가 많은 과다하게 눌려서 묵특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혈압이 별로. 뇌혈관이나 혈압이 별로 좋지 않은 집이야. 이 집은 폐암수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직은 어린 친구라. 그러니까 사업은요. 내가 이렇게 굴곡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식구였다면 좀 일을 더해서 석박사학위를 받게끔 했을 것 같아. 내가 57세 60까지를 놓고 보면. 거기에 운세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뭘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이 먹어서 내가 직업으로 벌어먹고 살고 안정이 돼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남는 시간에. 조금 어떤 부분이 사업자분이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다며. 공부 쪽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이왕 외국에서 생활했다고 하니까요. 좀 스펙을 높여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EO로서. 백화신장님. 저는 이제 추가로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배우자분이. 희한하게 저는 연하남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좋겠다. 저는 이제 연하남. 연하남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사례사님 쭉 이렇게 점서를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집에 가서 또 한 번 다 적어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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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적어보고. 방송 사실은 다 적어보고. 생각을. 너무 많은 거 말해줘서.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숭숭장구하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들. 신드레지의 5회. 너무 재밌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녹수부인당님. 오늘 이렇게들 보니까. 범인인 거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제가요? 세 분 다. 세 분 다. 그리고 즐거웠고요. 네. 여러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부조선녀님.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뵈서 몰랐던 부분도 다시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고. 정말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용궁 부사님.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투리하다. 이렇게 갑니다. 너무 투리하다 자유롭다. 투리하다 자유롭다. 투리하시겠다. 아유. 네. 네. 마지막으로 백화신장님. 좋은 선생님들이랑 함께했던 자리라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선우 선생님들께서 좋은 경험담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이제 저 제가 실력임미제작기를 가는 데서는 도움도 많이 됐고 경험도 많이 됐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협 씨가 함께해 준 우리 이정기 씨.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즐거웠죠. 이렇게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황영진 씨 제가 어떻게 다녀서 하나뿐인 줄 알아서 주장을 하나 써주세요. 주장 씨가 와갖고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감독님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여러 선생님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지혜가 또 나날이 발전되고 댓글도 겁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들의 지혜 쭉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 점? 99점? 1점 또 밀당하네. 밀당 그냥 해봐. 알겠습니다. 밀당 사고 사야 재미있어 원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유니크한 모습으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